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진중권 작가 김성혜 부장과 함께하고 있죠. 2부 차순서 응답하라 한판승부 시간. 먼저 진중권 작가에게 드리는 질문 5590님의 질문입니다. 작가님,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 논란 뜨겁습니다. 저는 과잉 의전하면 김무성 전 의원의 노력 패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작가님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논란의 또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입니까? 언론입니까? 라는 말씀. 일단 사진 한 장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것은 추상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중에서 딱 한 순간 그다음에 공간 중에서 특정한 부분만 잘라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좀 복잡한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가 요구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바로 거기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의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권위주의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웠던 건 뭐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나가다가 청소하는 분과 이렇게 주먹 탁 인사하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너무 부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하자면 역시 의전하면 떡도 오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아마 이분이 공주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전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대선 후보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 유세를 하는데 무비를 입고 있었는데 캡이 있잖아요. 머리를 씌우는 거. 그거를 갖다가 남이 씌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마지못해 가서 전효우 구현이 그걸 씌워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효우 구현이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굴욕적이었고 굉장히 자괴감이 너무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정치인들 벗어났으면 좋겠거든요. 대선 후보도 지금 의전주의보가 내려져서 우산도 이제 다 전효우 구현이 비만 오면 저리 가라고 다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김성현 소장님도 정치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두 가지로 김무성 의원하고 보좌진하고 사이는 되게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사람이고 노루패스 그러니까 막연한 사이가 되면 막역한 사이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건 아니고 진짜 심한 사람들은 팔을 어슷 썰어야 되는데 즉각으로 썰어서 라면을 넣었다고 해고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김우성 의원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의전으로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경험해 봤는데 국회의원보다는 구청장 의전이 훨씬 세고요. 구청장보다는 도지사 의전이 훨씬 쎕니다. 도지사가 장관급이랑 맞먹고요. 국장들이 구청장이랑 맞먹고 그중에서 가장 의전이 약한 게 국회의원이다. 예를 들면 어디 자리에 넣을 때도 구청 직원들이 30분 전에서 어디 앉힌다 이런 걸 정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자기가 알아들어가서 어깨 싸움을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의원이. 그러니까 워낙 대중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영감님 행세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불편해해서 상대적으로 의전이 좀 덜한 직종이긴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공무원들 제가 강연 가면 항상 지자체장을 만나게 해서 티타임을 갖게 하거든요. 저 진짜 싫거든요. 그거 제발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구청을 가든 일단 구청장님부터 만나시고 가시죠. 시장님부터 만나고 인사하시고 가시죠. 딱 가면 공무원들은 사실 내가 손님인데 나는 안중에도 없고 그분은. 작가님 그거는 무료 강연이 아닌 이상은 다 강연비에 포함된 것을 생각하고. 다음 질문. 김성현 소장께 드리는 냉철한 질문. 소장님 정치인이시잖아요. 당연히 국회의원을 목표로 하고 계시겠죠. 국회의원 되시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또 만들고 싶은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현 스페셜. 제가 원래는 음악방송 PD나 DJ가 되는 게 꿈인데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10년 있다 CBS에서 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음악의 팬. 먼저 드리고요.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선출직이 되는 게 꿈이죠. 국회의원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고요. 하고 싶은 법안. 일단 3선 의원이 먼저 되고 싶고요. 3선 의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 사회적 대통합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논의를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사회의 문제 제가 생각하는 한 뿌리라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건 초선 의원은 못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3분간까지 시켜달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노력하겠다 이런 거죠. 유권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중에 김성애 후보 나오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승부였습니다.